더불어민주당 허윤정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일 정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 없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가 박근혜 구출이라며 연단에 함께 나섰던 것은 잊은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선언한 뒤 곧바로 정광훈 목사 집회를 찾아가 힘을 실어달라고 외치며 만세 삼창을 불렀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20대 국회에서만 미래통합당과 정광훈 목사가 함께했던 집회가 기사로 확인된 것만 무려 11차례가 됩니다 2018년 3월 1일 99주년 3.1절 태극기 집회 2018년 11월 5일 총궐기 집회 2019년 3월 20일 황교안 대표의 한기총 반문 2019년 4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집회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 2019년 9월 20일 주호영 의원 참여 집회 2019년 10월 3일 나경호 원내대표 참여 집회 2019년 11월 20일 청와대 앞 집회 2019년 12월 2일 황교안 단식 당시 집회 참여 2019년 12월 4일 대규모 장애 집회 2020년 1월 3일 자유한국당 주간 국민대회까지 모두 정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함께한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억측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이제는 관련 없다며 발빼고 있는 것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까? 지난 8월 15일 불법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불법 집회로 인해 또다시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등원 계약이 취소되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며 자영업자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국민은 일상에서 자발적 격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없다 말하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집회에 참여했던 지역주민에게 햄버거를 돌리며 참여를 독려했던 전현직 의원님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미래통합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광훈발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관련자 징계에 나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환영하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정광훈발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조한 것입니다